혹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받은 부동산 중개사들이 운영하는 사무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2016년도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최형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지정 대상은 서울시 소재 개업공인 중개사무소며 신청 자격은 개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부동산 거래 중개 영업 중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및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개 실적 등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를 내려받으신 후 마포구청 부동산 정보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중개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형진입니다. 마포구청 부동산 정보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